분명 우리 설의 온도가야. 대체 누가 헤라펠리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. 무서워요 아줌마. 제발 도와주세요. 저 좀 살려주세요 아줌마. 누군가 민설아를 밀었어. 47층에서. 아줌마 딸 하은별 떳떳하게 청아하고 입학한 건가요? 누군가의 자리를 뺏어서 합격한 건 아니고 내가 다 봤거든요. 조금더 Mary. 조금더 Mary. 제발, 제발. 나 널 믿었는데 실기 시험 망치고 또 너한테만 달아났는데 그걸로 우리 엄마를 협박해? 니가 사람이야! 믿을 수 없었어. 나도 나를 지키려면. 니네 엄마가 무서운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돼서. 핸드폰 줄 테니까 이거 풀어. 니 말을 어떻게 믿어. 나도 이제 지쳤어. 니네 엄마 여기 어른들 다 지긋지긋해. 더 이상 안 엮이면 그만이야. 그러니까 이거 풀어. 니가 원하는 거 준다고. 정말이야? 딴짓하면 가만 안 줄 거야. 나 가. 가기다. 가기다. 야! 가기다! 으아악! 이러지 마 은별아. 제발 내놔. 내 늦은 데에 도와라고! 으아악! 어?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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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꼴로 사는 것도 우리 로나가 저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. 가만 안 좋겠어. 가만 안 좋겠어. 가만 안 좋겠어.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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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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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하윤철? 아이씨. 하하하하. 맞네 하윤철. 돌아가. 서진이 보면 난리 날거야. 니 마누라가 그렇게 무섭냐? 나 버리고 천서진한테 가서 행복했니? 어? 너도 천서진이라 그럴 것 같아. 어차피 너도 내 말 안 믿었잖아. 야. 내 불행의 시작은. 천서진이야. 누구든지 내 딸 인생이 가로막는 사람은. 내가 가만 안 둘거야. 그러니까 비켜. 야 야 야. 놀아. 놀으라고. 잠시만. 윤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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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네가 왜 여기 있어? 아줌마? 너 얼굴이 왜 그러니? 무슨 일 있어? 헤라펠리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. 무서워요 아줌마. 제발 도와주세요. 저 좀 살려주세요 아줌마. 그러게 적당히 나댔어야지. 민설아. 잠깐 만날 수 있어? 헤라펠리스 47층으로 와. 헤라펠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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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민설아 사신 짓이야. 주단태. 주단태였어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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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¡SUSBRID 조종! 아줌마? 아줌마였어요? 아줌마가 저 살려주신 거예요? 사옥이요. 너만 없으면 우리 로나가 합격할 수 있어. 너만 없으면. 아줌마. 몸이 아니었어. 민설아 라펠리스에서 떨어졌어. 내가 내가 가위를 죽였어. 윤희 씨. 언니. 일주간 내.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? 내가. 나 윤희 씨한테 할 말 있어. 나 사실 그동안 윤희 씨 이용했어. 그, 그 무슨 말이야? 윤희 씨를 보석마을 민설아 집으로 보낸 사람. 나야. 여기 헤라펠리스를 부른 사람도 나고. 내가 윤희 씨 이용했어. 내가 윤희 씨 이용했어. 내 복수를 위해서 윤희 씨가 꼭 필요했거든. 내가 윤희 씨 이용했어. 나 민설아 엄마야. 너만 없으면. 너만 포기하면. 내가 윤희 씨 이용했어. 내가 윤희 씨 이용했어. 엄마가 꼭 찾아낼 거야. 우리 같이 해야 살아 복수. 내가 똑똑히 봤어. 여기 47층 연간에서.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. 한 애가. 배로나가 돌아왔습니다. 나 배로나랑 사귀어.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바로 잘 부탁드립니다. 천서진 이사장님.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. 자신이 왜 이렇게 누구도 믿지 마요. 독해져야 돼. 엄마니까. SBS 월화 드라마 펜트하우스. 매주 월화 밤 10시. SBS